어서오세요. 커피 그림 그리는 넬리예요. 공동구매 마켓 넬리마켓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이런 컨텐츠를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요. 유튜브와 틱톡은 새내기라 걸음맛부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. 덕분에 새롭게 좋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쇼폰 컨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SNS나 유튜브를 듣게 되면 수많은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. 그 공간 안에서 만나뵙는 분들도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영상으로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항상 즐겁게 고민해보도록 할게요.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부족한 저에게 항상 좋은 말씀으로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격하게 감사드려요. 따스한 온기가 있는 낭만적인 올겨울 보내시고요.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언제든 이곳에서 다시 만나뵙길 바래요. 우울해하지 말고 오늘도 힘내세요. 그냥 우리는 어떻게 Verg did을 하고 싶어요. 두번 store야 섹시 claiming